디아블로가 가격을 결국 내렸네 안 사길 잘했다 9만 5천원이면 진짜 심하긴 했지 얼마나 안 팔렸으면 만원 깎았겠어 그래도 할 사람들은 다 하겠지만 RPG 시장이 이제는 로아 빼고는 거진다 사장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디아블로는 항상 뭐 어떤 이름값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디아블로3 때 기억나요? 그때 저 어디였더라? 사람들 줄 서고 그 한정판 받으려고 어 거기서 2박 3일 동안 왕심리 디아블로3 때 왕심리 저기는 대박이었지 그때 줄 서고 근데 왠걸 열어보니까 디아블로가 아니라 약간 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디아블로의 그 느낌이 아니었었지 디아블로 없는 사람들 없을걸요 여기? 그쵸 다들 사셨을 듯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왕심리가 마비됐다 디아블로 한정판 한정판 물량이 1000개 소장판이 발매 행사인 왕심리 디아블로 3일 정도 전야제에 풀리기로 되어있었는데 무려 5000명이 몰리는 혼란을 빚었었다 하루 전인 14일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있었다 20명 남짓이었는데 심지어 광장에 텐트 치고 앉은 넉살 좋은 정신병자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서 밤에 비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야 추억이네 진짜 추억이야 저 한정판 사면 주는게 이제 디아블로 대가리 소울스톤 꽂힌게 USB인데 이새끼죠 이새끼 이거 참 추억이네 별것도 아닌거였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10,000원 내렸는데 그래도 비싼거 같아요 그래도 비싼거 같아 뭐 에디션 뭐 얼티미드 에디션이 14만원 가까이 되고 아 비싸다 비싸 근데 불량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어 한 50시간 걸려야 만렙을 찍고 그 만렙부터가 아니 50시간정도 걸려서 만렙이 아니라 그 릴리트를 잡는 데까지 50시간정도 걸린대 뭐 사이드캐스트랑 이런것도 다 밀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만렙까지 찍는 것도 그 구간이 있고 그래서 불량은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어요 펜코에서 이번에 차를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명 내지 4명정도가 3,4명이 차를 절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차를 개 작사를 내놓고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초등학생 고학년 애들 초등학생 고학년 애들 어떻게 털었지 차를 차키를 안에다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을 절도 했대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민사를 걸어야겠지 확실히 이런 일들이 좀 안맞고 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랑 케인 듀오 어 선캐 듀오 손흥민이 엄청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봐요 예 현지에서도 뭐 팬들이 손흥민 빼라고 하면서 막 어 원성이 잦다고 하는데 이 저 8년만에 결별 어 무관 케인 메뉴 이적 고려중 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손흥민은 아니지만 케인 같은 경우는 음 토트넘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아직까지 무관이고 무관딸이 있고 또 음 성골 유스이자 최고의 슈퍼스타 어 14, 1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자를 꽤찾고 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3차례나 차지했고 그 손흥민이 득점왕을 3번이나 했다 특히 20에서 21 시즌에서는 21세기 최고의 EPL 득점왕과 동왕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둘이 이제 영혼의 작공이라고 했다고 어 그리고 맨유 감독이 너무나도 케인을 원한다고 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 따르면 케인도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토트넘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가봐요 어 지금 토트넘 몇위에요? 아직까지 5위인가? 어 아직도 5위야? 어 간당간당하죠 근데 자타공인 월클 공격수인 케인이지만 문제는 트로피다 그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컵 결승에서 모두 패했고 리그 최고 성적도 2위다 케인은 토트넘에서만 10년을 넘게 뛰었지만 단 한번도 우승 경력은 없었다 무관다리이다 근데 이정도면은 지금 감독이 문제 아닐까? 감독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해봤나요? 여러분들 어 팀이 문제야 그죠? 토트넘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제대로 된 수비보강이 실패해서 처참한 경기 끝에 5위도 위태위태하다 콘테 감독도 지금 토트넘은 우승을 꿈꿀 수 없는 팀이라고 못을 박았다 끝내 이런 팀 분위기에 의해 케인도 마음이 떠나버렸다 EPL 역대 최다 득점 3위로 1위 앨런 시어러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몇 번씩이나 시어러를 넘고 싶다고 밝혀온 만큼 EPL 내 이적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고 싶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다 케인빠지면은 토트넘은 그냥 굉장히 타격이 크겠네요 케인빨이라고 봐도 가은이 아닐 정도의 토트넘이었으니 만약 케인이 올여름에 토트넘을 떠나면 손캐디오는 2015-2016 시즌 이후 8년만에 끝을 맞이하게 된다 두 선수로 대표됐던 토트넘 최전성기도 저물어가고 있다 비단 그 저기 베뉴레 그 토트넘의 부진이 손흥민 때문은 아닌 거죠? 어 아 손흥민 도 못하는 거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길어지는 득점왕 손흥민의 부진 슬럼프인가 쇠퇴기인가 올 시즌 EPL 단 4골뿐 지난 시즌 23골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성적 카타로 월드컵으로 인한 빡빡한 일정과 아나골절 부상 등 굵직한 변수 영향 30대 접어들면서 기량이 저하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며 지적도 있다 토트넘 전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손흥민 외에 900억 히샤릴리송도 단 2골밖에 넣지 못했다 음 페르시츠가 오고 나서 손흥민이 비웅신됐다 윙어 출신이 윙백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그런가 위치가 자꾸 겹친다 속도도 나이 때문에 느리고 크로스 원툴이야 여러모로 좀 진퇴앙란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오락실에서 주먹다짐이 발생했던 이유 킹오브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대전격투 게임인데 철권이랑 쌍두마차를 달렸던 게임이었고 한때는 철권이 비빌 수도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게 바로 유서 깊은 정말 액션 대전격투 게임이죠 킹오브가 94부터 있었었나 94부터 계속 명목을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오락실의 간판과도 같은 게임이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아실테이지만 오락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락실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보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의자에 딱 앉아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으며 거기 이제 그 게임기가 이렇게 있고 벽이 있는 거죠 하나에 근데 이제 상대편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띄우기 기술이라 그러죠 띄우기 기술 격투 게임에 항상 있는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콤보로 좀 이렇게 이어가는데 띄우기를 쓰고 계속 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번 띄워주면 끝나버리는 거지 이제 한국 캐릭터 긴가판 막지를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와 이거 봐 미쳤다 이거 피 계속 깎는 거 봐 전문용어로 이제 얍씨라고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진짜 주먹이 날아오고 체어 샷이 날아오고 왜냐면 열받으니까 얌생이 저렇게 하다가 진짜 복날 개 처맞듯이 처맞았다고 할 줄은 아는데 안 하는 거지 매너상 상대방이 그 건너편에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절 주입 교육을 당했었던 거 같아요 오락실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심했었어야 됐어요 사이버펑크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네요 DLC를 낸다고 그러는데 돈빡고 파나? 아니면 꽁꽁으로 해주나?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게임 가장 내가 샀던 게임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실제 플레이 타임이 한 4시간 되려나? 67,000원인가 그 당시 돈 주고 샀던 거 같은데 사이버펑크 4.2시간 했네 4.2시간 4.2시간 시대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게임이었는데 이때 사이버펑크 홍보 영상들 보면은 진짜 게임에서 뭐든지 다 가능할 것처럼 해놨었어 저희 오픈홀드 게임은 모든 건물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게 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빌딩 하나가 몇 층입니까? 그리고 방이 몇 개요? 백화점이 몇 개입니까?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이 몇 개겠어요? 그거를 다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러잖아 거기 들어간 오브젝트 수들 게임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용량이 커지고 최적화도 힘들 텐데 우리 게임은 모든 건물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랄 해놓고 사기를 좀 쳤죠 어떻게 보면 정말 팬텀 리버티라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번 DLC로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듯 위쳐3 확장팩보다 더 높은 확장팩이 될 거라는 게 핵심이라고 진짜로 위쳐3보다도 더 방대한 양의 믿거나 말거나 대머리가 된 홀란드 와 진짜 홀란드는 볼 때마다 놀랍다 진짜 살벌한데? 약간 사람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긴 한데 크리처물 같은데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진짜 이렇게 생긴 바이오와자드 같은 게임에 나오게 생겼어 홀란드 홀란드 이거 겁나 웃기더라 좀 생겼다 외국인 감흥 없는데 얜 진짜 좀 생겼다 홀란드의 모든 것 심지어 축구까지 잘하는 거예요? 다 가졌네? 다 가졌네? 야 얼굴도 작네? 엥? 사실 실제 모습 엥? 진짜야? 뭐야? 뭐가 진짜야? 진짜 싫어 누가 진짜일까? 제발 오른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왼쪽은 좀 합성 같다 맞지? 다른 사람 아님? 왼쪽은 좀 곤란함 이거 진짜 손가락도 아니고 발가락 기침 게임 엄지 발가락 같음 와 대존잘 축구 선수 홀란둥이 헐 이름이 뭐야? 홀란둥이야? 홀란드 고마워 진짜 잘생겼네 바로 인스타 팔로우 해야겠다 확인하고 와서 몇 분 뒤에 2분 뒤에 스니야 죽어 제발 제발 죽어 스니야 죽어 제발 죽어 홀란드 아 너무 웃기다 근데 여자팬 은근히 많다던데 홀란드? 아 나는 솔로 이 광수님 요즘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구요 별리사시고 스펙도 되게 좋으시고 예 키를 늘리니까 전원주에서 구교환이 돼버리네 목소리 성격 모두 똑같다는 가정이면 광수가 키 큰 광수는 인기남이었을 듯 키가 뭐 158 이었었나요? 예 어 다음? 전주 길거리 음식 미쳐버린 가격 그놈 전주 한옥마을 한번쯤 가보셨을 텐데 여기서 파는 치즈호떡이라고 컵에다 쥐어주는 치즈호떡인데 하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네요 가격이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 같긴 해요 그죠 관광지 특이야 관광지 같은데 오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 돈 쓰려고 온 거지 여기 이런 데서도 아껴서 뭐하냐 그냥 시원하게 먹자 이러면서 길거리 음식들인데 요게 이제 요건 뭐야 닭날개 볶음밥 닭날개... 특이하다 닭 껍질 안에 있는 살들을 싹 다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볶음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준다는 거죠 손이 좀 많이 가겠는데 닭날개 볶음밥 이거는 뭐야 만두 개당 2,500원 이렇게 두기해서 5,000원이라는 거야 아하 타코야키 전국 유일 진짜 문어 꼬치집 문꼬집이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문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진짜 문어를 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5,000원 문어 강정 5,000원 바게트 버거 4,000원 오징어 튀김 꼬치가 10,000원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정도 가격이면 돈 주고 먹을만 하다고 봐요 6전인가요? 8,000원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건 치즈 구워먹는 치즈 3,000원 치즈 닭꼬치 4,000원 에이 요즘 닭꼬치 4,000원 안 하는데 찾아보기 힘들던데 뭐 어제 나 갔던데 거기도 산천원축제 거기 시장 같은 경우도 닭꼬치 하나에 4,000원이더만요 괜찮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여친이랑 갔을 때 5,000원 썼음 길거리 음식 여러개 먹어본다고 한옥마을 거기 사람 진짜 많더라 저렇게 비싸도 사람들은 관광지 가려면 돈 쓰려고 온 거지 하면서 룰라룰라 써버림 아니 근데 이정도면은 지불할 수 있는 정 그 합리적이라고 봐 이정도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2,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나는 제일 돈 아까운 데가 어디인 줄 알아? 난 롯데월드가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 지 모르겠어 롯데월드 뭔 생수 하나에 2,000원에 팔고 아니 좀 너무 비싸더라 롯데월드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둘이서 좀 뭐 좀 먹어볼라 그러면은 3만원은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 롯데월드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안에서 롯데월드 진짜 씨바리다 갔다가 음식 처먹는 데만 경비 호텔 값보다 더 나옴 맞아 진짜 좀 오바 보태면 맞아 나는 롯데월드 가면 항상 라라코스트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메뉴가 토마워크 돈가스라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토마워크 커트렛 정확하게 돼 있네 기대했는데 아쉬웠다 튀김옷에 아주 얇은 고기가 들어있다 일반 돈가스인데 뼈를 꽂아서 주는 그런 느낌 아 근데 먹을 거 없어 롯데월드 가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생소한 4통 먹었더니 8,000원, 10,000원 이렇게 나가니까 비싸 물값만 그렇게 나가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아니야 여름철에 가면 나는 그 정도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 3개월만에 마약사범 100명을 찾아낸 유튜버 동네지킴이라는 유튜버가 있네 마약사범을 잡는다? 새로운 헌턴가봐요 요즘 요런 유사 헌터들 채널들이 은근히 수요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범죄가 됐건 잡아들이고 신고하고 공무원들이 일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헌터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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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근데 마약사범은 진짜 잡기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잡아도 이건 경범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와 빠르다 이걸 방송으로 하네 미쳤다 오 잡혔다 연대оз 그렇게 약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나 많다고? 난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아 아직까지도 뉴스에서는 그렇게들 떠들어대는데 더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잖아 진짜 듣도 보도 못한거거든 사실 대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난 아니래 어디서들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는거야 필로포는 제가 알기로는 빼도 박도 못할정도의 중독성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 끊을 수가 없대요 고 김성민씨도 그래가지고 그가 그분 히로뽕이었나? 아니 구하는 경로는 인터넷 쳐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그들이 쓰는 전문 영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거를 구글에다 검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신사를 다 쓰잖아 KT건 SK브로드밴드건 LG유플러스건 그런 통신사를 써서 인터넷을 할텐데 이게 기록이 다 남고 로그가 다 남을텐데 이거 검색해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추적하려면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을텐데 내꺼 구글 검색창에다 그거 검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잡힐까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걸로 또 이렇게 그 유입경로가 있을거 아닙니까 코트 검색해 방법은 알고 있지만 다들 안하는건데 진짜 그 호기심이 끝에 다다른 자들은 그게 무섭지도 않나봐 검색을 하는거지 마약을 왜하노? 코트방송이 마약인데 인정 마약을 왜하노? 검색기록 들여다보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마약을 왜하노? 지하주차장 2층에 뽀삐 그냥 시동걸고 N단에서 1단 놓고 그냥 스루틀 확 땡기면은 그게 마약인데 마약을 왜하노? 아 진짜로 근데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마약은 좀 함부로 말해도 돼 진짜 인생 막장까지 간사람들이 하지않을까 양사냥 요즘 헌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뭐 그것도 못찾겠어 그냥 키워드도 못찾겠어 어우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야쿠 진짜 개쩍은거 하나 있었는데 야쿠 진짜 개쩍은거 하나 있었는데 못찾겠다 아니 왜 내 방구갔다만 뭐라그래 이분도 방구 지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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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내 마음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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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내 마음이 고마워 죽을때버려 뭐 유리 좋아라는 트위치 스트리머 분 같은데 유학생인가봐 한국계 미국인 같은 느낌인데 철없는 애들이나 나이에 민감하다 초딩에서 대딩 새내기까지는 나이 한두살 차이에 민감한 애들 많은데 사이 나가면 다섯살쯤은 차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무난하게 서로 존대하거나 친구로 잘만 지낸다 다시 말해 티끌만한 나이 차이로 서열 정하는 건 철없는 애들이 하는 놀이다 개소리야 나는 나이가 다섯살차이 나서 친구먹을 수 있다 55.5% 미친거 아니야? 다섯살인데 야야거리는게 가능하다고? 다섯살차인데 친구가 돼? 다섯살 동생인데 같이 재밌게 잘 놀아 좀 친해 야야 할 수 있어요? 야야 해도 돼요? 아 진짜요? 나도 한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빠른 년생은 나한테 야자 트는 거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연수로 그냥 1년 차이만 나도 88년생에 나한테 반말 짓거리면은 바로 저는 장경철 빙의하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넓으시네 그게 내가 꼰댄가 보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뭐 이정도만 봐도 될듯? 지금 3시 30분이 다 돼가니까 아 근데 그 야쿠 글만 보고싶다 내가 봤던거 중에 진짜 지리는 야쿠가 있었는데 후방글 이었는데 도무지 못찾겠네유 안나오네 안나와 불우가 거의 없는 돌핀팬츠 아니야 이분 아니었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예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흠